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산은 그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임금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형 장업시장으로 내몰린 결과라고 합니다. 보도에 배보모 기자입니다. BNK 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자 변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수는 2년 동안 1.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은 오히려 3% 증가했고, 특히 부산은 10.4%나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직장인, 즉 임금근로자 수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31만 명, 1.5% 늘었는데, 동남권은 그 수가 7만 명, 2.5%나 줄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자영업에 내몰린 겁니다. 손쉽게 내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거나 또 내몰리는 그런 환경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 제조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탓이 큽니다. 우리 동남권의 고용 부진, 특히 주력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자영업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남권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3.2%포인트 높아지며 경제 권역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의 경제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비대면 기조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통신, 판매업, 사업자 수가 65%, 커피, 음료점이 40%나 증가한 데 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탓으로 간이주점, 호프 전문점 등은 20% 정도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배봄입니다.